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옳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배와 영광이 영원토로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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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